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통삼겹살 비빔면 먹방 레츠고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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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가 더 맛있어쥐 고기 버거 고기 소스 고기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요 비빔면 비빔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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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έρ 변신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firefighters 맛이 더러요 탕후라이 통삼겹을 뜯어먹는 맛이 진짜 대박이네요 와... 역시 뜯어먹어야 됩니다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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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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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흡음... 아... 하... 쓰읍... 불어ulating갈 있으신ently Sport 암 Fortune 음... 처음에 추억 통삼겹이 통삼겹이 허브솔트를 뿌려서 약간 짠데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딱 맞아요 와 대박 역시 김치 역시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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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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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계속 grande 한입 왜이래? 2년에 마주스 6분 후 6분 후 2분 후 5분 후 3분 후 1분 후 5분 후 7분 후 1분 후 1분 후 2분 후 먹방이 끝났습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통삼겹이 약간 바삭바삭하게 구워져서 먹다가 입안이 조금 긁혔는데